계양구는 지난 7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5회 사랑한다 계양구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계양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플래시목, 스톱모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 영상은 10월 23일까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1분에서 3분 이내에 영상 파일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한편 응모된 작품들은 표현력, 공감성, 창의성, 작품성 및 구민 호응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 22일에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